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변활동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장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변비 환자 수는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변 제거와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와 효과적인 섭취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엉차 첫번째는 우엉차입니다. 우엉에는 변비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눌린과 리그닌 그리고 올리고당이 풍부합니다. 먼저 이눌린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 속에서 끈적한 젤 형태로 변형되어 장 속 노폐물을 흡착 배출합니다. 그리고 리그닌 성분은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을 자연스럽게 자극하여 원활한 배변을 도와주는데요. 또한 올리고당은 장 내 유산균 중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되어 장 속 환경개선과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런 우엉을 더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그냥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차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이라 차로 마셨을 때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데요. 특히 우엉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알칼로이드 성분이 더욱 풍부하므로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니 잘 세척하여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엉은 최대한 얇게 썰어서 건조기로 말리거나 실내에서 하루 이틀 정도 말려줍니다. 어느 정도 마른 우엉은 물기를 없애기 위해 후라이팬에서 5에서 10분 정도 약불로 충분히 덮어줍니다. 우엉은 노릇하게 변할 때까지 볶고 절대 연기가 나도록 태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볶은 우엉은 따뜻한 물 한 잔에 두세 개 정도 넣고 5분 이상 우린 후 천천히 마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물에 우러나온 우엉의 유효 성분들은 장 속 독소와 숙변 제거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장 건강에도 효과적이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마 차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알긴산은 다이어트와 변비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알긴산은 다당류 성분의 천연 식이섬유로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성분인데요. 알긴산은 장운동을 촉진해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불필요한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영국 뉴캐슬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시마에 풍부한 알긴산의 섭취는 이러한 작용으로 지방의 흡수를 75%까지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장 내에서 콜레스테롤과 잉여 지방을 흡착하여 내장 지방과 숙변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런 알긴산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시마를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물에 불리거나 녹일 경우 더 많은 양이 용출되며 흡수율 또한 높아집니다. 1cm 정도로 잘게 자른 다시마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넣고 2분 정도 덮어줍니다. 다시마는 볶으면 영양분이 증가하고 차로 끓였을 때 맛도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덮은 다시마는 지퍼팩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니 한 번에 넉넉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덮은 다시마는 뜨거운 물 한 컵에 약 한 티스푼 정도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식사 전 다시마차를 한 잔 마시면 포만감은 물론 위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음식의 소화와 배변 또한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하여 과섭쥐시 갑상선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카는 변비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귀리 100g에는 18.8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보리나 현미, 백미에 비해 훨씬 풍부한 양인데요. 특히 귀리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시키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베타글루카는 강한 점성을 띠는 물질로 장에서 유해균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작용들은 장을 깨끗하게 하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니 잡곡밥에 귀리를 꼭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잡곡의 비중이 높으면 소화기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백미와 잡곡의 비율을 7대 3으로 섞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밥에 귀리를 조금씩 넣어서 드신다면 숙변 제거와 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매일 챙겨서 먹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건강오름에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원료에 차전자피와 함초까지 더해 장오름환을 개발하였습니다. 장오름환은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귀리와 다시마, 함초, 차전자피, 우엉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독하거나 내성이 강한 화학성분은 일절 들어가지 않아 장이 약하거나 민감한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오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년간 연구한 원료의 최적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여 역량이 배가 되는 배합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너지 배합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겸속이물질 등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였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장 오르만은 작은 사이즈의 환 형태라 목넘김이 편안해서 물과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장 오르만을 꾸준히 드시고 여러분의 장을 가볍고 편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음식과 제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의 꾸준한 섭취로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오름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장 오르만 이외에도 오르만과 위 오르만도 개발하였습니다. 염증 때문에 걱정이라면 오름 환을 그리고 위가 예민하고 소화가 자유되지 않는다면 위 오르만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오름의 모든 제품들은 댓글에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도 먹고 있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오름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